그 다음 질문 To really understand the complex life cycle and social behavior of chimpanzee 침팬지의 그 복잡한 삶의 주기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To...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ime, 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이거야, 첫 번째 문장 시간이 필요하다, 침팬지를 정말로 연구하기 위해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Chimpanzee, like the other great ape 에이프, 영장류, great ape 영장류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영장류들처럼 침팬지도 본부, 뭐라고 하더라? 보노보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나도 까먹었다 고릴라, 오랑우탄, 인간들처럼 mature, very slowly, 매우 느리게 성장합니다 그렇지, 인간은 20살이 돼도 요즘은 30살까지도 부모하고 같이 있잖아요 Infant continue to share their mothers'net 애기들은 엄마의 둥지를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그리고 rider back 등에 타고 다녀 and circle 그리고 젖을 뺍니다 though less frequently 그래서 덜 빈번하게 읽지라도 그리고 여기 이게 문법적으로 여기가 though가 또 중요해요 despite 들어가면 안 돼 despite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꼭 명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는 명사가 없이 부사만 왔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꼭 접속사 들어가야 돼 despite은 전치사죠 이거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despite은 Until about five years old When the next offspring is often born 다음번 자손이 종종 태어나는 그러니까 다음번 새끼들이 종종 태어나게 되는 다섯살 그러니까 임신 주기가 한 5년 정도 되나봐 이때까지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even then 심지어 그때도 They remain emotionally connected to their mother 그들은 감성적으로 연결됨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엄마에 이럴 때의 Remain은 이 형식 동사 계속 모모이다 그래서 계속 연결되어 있다 엄마에 그래서 여기는 분사곰이 되어있죠 콤마 나오면서 traveling with her 엄마와 함께 여행 이동하면서 여행은 좀 그렇고 for several years 몇 년 동안을 strengthening family bond 유대감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that may persist throughout life 들어와 뭐뭐 내내 인생 내내 아마 지속되다 persist 하면 last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로 살잖아 무리지어 살잖아 family bond 를 유지하면서 사니까 자 Female will not have her first infant 그리고 이 암컷은 첫번째 애기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She is between 10 and 13 years old 10살에서 13살이 될 때까지 And like a human and other great day 그리고 인간과 다른 영장류들처럼 She has long gestation period 오랜 임신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대략 8개월 침팬지에게는 인간은 10개월이죠 And there is an interval 그리고 간격 간격이 있습니다 Averaging 5 years between birth ING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 출생 사이에 평균 5년이 되는 간격이 있습니다 자 침팬지 can live to be over 50 years Live too 이거는 자라 이거는 투부정사의 결과용법 수거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의역을 해야 돼 의역 50이 넘어서까지 살다 그래서 야생에서는 그리고 Up to 최대 70년 포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 같은데 As a result of this long life 그래서 이 오랜 삶의 결과 때문에 And the fact that Each individual has his or her own distinct personality 각각의 개체는 독특한 distinct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A&B 이 사실의 결과 때문에 Any worthwhile behavior study Any Any의 뉘앙스에는 모든 이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가치 있는 행동 연구 침팬지에 대한 이것은 Must be long term 장기적이어야만 하고 And must concentrate on individual life history 개별적인 삶의 역사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라는 그 전체 군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 침팬지에서 만약에 이 침팬지에게 이름을 준다고 그러면 루시라는 침팬지가 있으면 루시라는 침팬지에 대한 연구다 왜 각자 다 성격이 다르대매 그래도 이 개별적인 침팬지에 대한 연구이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거야 그래서 요거는 첫번째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질문이었어요